1. 3. 이건 손펌프예요. 13이요? 안 되는데? 안 되는데? 야, 오락실에서 이거 진짜 발로 정말 잘했는데. 5. 5. 5. 5. 5. 아, 극하러 나왔네. 어! 아이! 틀렸어 하나! 아이! 기계식의 장점을 보여주지! 아이고! 이렇게 잘 눌려 되게 아! 어려운가 남용님! 어서오세요 끊기! 그니까 이게 영상 지금 저장하고 있어가지고 끊긴거 같아 X스플릿 자체가 어! X? X면 흡족스럽지 나도 이제 발로 하니까 안되더라고 전에 그 포천 어디가가지고 했는데 안되더라고 어! 너무 빠른데? 3.5.1 어우 이걸 끌리나 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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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틀리나 이치야 오 눈이 심심한가 저렇게 어렵네 바이삭스 펌프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그 그거를 몰라 크레이지 모드의 그거를 몰라 에이 나왔겠지 잘생긴 이치야 야 애쓰는 그냥 물 씻고 찾아라 쉬운거 하고 싶어 아 이거 아니야 그냥 하자 그냥 언제 기다려 아유 이게 아닌데 오락실 버전이 아니야 이게 오 와 처음에 틀렸나 오 오 아 누룽인게 재밌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아니 누룽인게 재밌는데 이게 뭐야 아유 이치 빡정 아니야 그냥 하자 이거 아유 안되겠다 오락실 패턴이랑 좀 비슷하네 아 안 비슷하네 왜 안 비슷해 뭐 이렇게 눌러놓으려나 원래 안 이러는데 원래 이 패턴이 아니야 워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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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더럽게 어렵네 원래 이렇게 도는게 아니거든 야 발로 한판만 해도 살 빠지겄다 드럭들였네 컨텐츠요? 이거 그냥 펌프에요? 엘분이 누구에요?